1. 바둑이 더 재미있습니다. 지도대국에서도 승부의 긴장감이 있으면 바둑이 더 재미있습니다. 실력 차이가 엄청나게 나도 핸디캡을 통해 승률을 50% 정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바둑을 조금만 배우면 25점이라는 핸디캡을 상대에게 부담시킴으로써 세계 챔피언도 이길 수 있습니다. 4바퀴에서 젖바둑을 두면서 카타고에게 바둑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4바퀴는 9점까지만 깔고 둘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바둑초보가 일반적으로 세팅된 카타고를 9점 젖바둑으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4바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좀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서 9점 넘게 깔고 두는 길입니다. 이것은 다른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카타고의 PDA 설정을 바꾸는 길입니다. 이것이 이 영상의 주제입니다. 카타고의 PDA를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3은 가장 소심한 카타고입니다. 상대를 상수로 인정하고 안전하게만 둔다고 보면 됩니다. 0은 정수로 두는 카타고입니다. 3은 무리수 또는 속임수를 가장 많이 두는 과격한 카타고입니다. 상대를 하수로 보고 농락한다고 보면 됩니다. 바둑초보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3으로 맞추면 카타고를 이기기가 제일 쉽고 3으로 맞추면 제일 어렵습니다. 같은 9점 젖바둑이라 하더라도 PDA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난이도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카타고를 가장 소심하게 설정해서 9점 젖바둑을 두어 보십시오. 그래서 이길 수 있게 되면 PDA 값을 점점 높이면서 두면 됩니다. 결국 최고 난이도인 3도 이기게 되면 이제 8점 젖바둑에 도전할 차례입니다. 40블록이나 60블록은 마이너스 3과 3 사이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바둑초보에게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초보에게는 6블록과 15블록이 적당해 보입니다. 3으로 설정할 때는 6블록이 15블록보다 더 과격하기 때문에 초보자가 이기기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제 컴퓨터에서 6블록을 마이너스 1.3보다 작은 값으로 설정해서 9점 젖바둑을 두니까 카타고가 첫 수를 패스했습니다. 마이너스 1.3 이상인 수치를 입력해야 젖바둑을 제대로 둘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카타고 버전, 컴퓨터 성능, 카타고의 생각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테니까 이런저런 숫자들을 입력해 보고 6블록의 가장 소심한 설정을 스스로 찾아내시면 됩니다. 우선 인공지능 바둑 통합 설치팩을 다운받아서 설치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소심하게 두드러 카타고를 설정해야 합니다. 4바퀴의 인공지능 메뉴 중에서 인공지능 설정 메뉴를 선택한 후에 아래쪽에 있는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제가 고정 댓글에 써놓은 설정을 복사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이제 4바퀴의 파일 메뉴에서 세대국 메뉴를 선택합니다. 100대국자를 방금 전에 입력한 카타고 설정으로 선택한 후에 9점 젖바둑을 선택하고 덤을 0.5집으로 설정한 다음에 대국을 시작하면 됩니다. 1부에서 계속됩니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